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이 모레 중국을 방문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남북미중 네 나라의 종전선언 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권남 기자입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다음 달 2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을 방문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서 실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인 양재측 공산당 정치 구간을 만나 한반도 종전선언에 중국이 참여하는 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눌 걸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하면서 중국의 참여도 언급했습니다. 남북미3자 또는 남북미중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기를 제안합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어제 중국도 참여 의지가 명확하다고 전한 가운데 서 실장은 중국 측에 한미가 협의해온 종전선언 내용을 설명하고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는 데 도움을 요청할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외교당국의 종전선언 문안 협의는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협의 내용을 확인한 외교 소식통은 종전선언문의 핵심 내용은 북미 간 적대 관계의 종식이 될 것이라고 SBS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사국 간 합의에 시간이 많이 필요한 비핵화 또는 주한미군에 관한 문구는 선언문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동북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대북 설득에 나설지 한중 협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SBS 권란입니다. 김현우입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 그럼 일단 주 achternosbud입니다. 아 . . .